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문 터는거에요 문 터는거 문 찍고 발끝 발끝 발끝으로 손을 움직여야 되요 파리같이 파리같이 움직여요 파리 움직여야 되요 파리 움직여야 되요 파리 움직여야 되요 파리 붙어있으면 안되요 한 번 더 오케이 자 오케이 파리 파리 콧노무 의식하지 말고 콧노무 의식하지 말고 스텝 따라 팔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요 괴미 너무 힘들어한다 끝 테스트 빠지기 하시죠 빠지기 하시죠 아시죠 천천히 로이드 트레이닝 했으니까 좀 천천히 민규야 스텝이 없어 리듬이 급하다 움직여야지 하실 때 가운데 찍자 찍고 자는 건 똑같은데 몸이 너무 휘날려 휘날리지 않아 우리 코어 잡으라 했잖아 코어 잡고 앞에 보고 몸 그대로 있는 거야 오케이 한 번 더 몸 잡고 배로 보면 잡고 나이스 바로 하시네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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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 빼고 배만 잠깐만 같이 같이 잘 들어 잘 들어 8인 2 빼고 배만 배만 잡는 거야 배만 한 번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걸 빠르게 좀 빠르게 80% 정도로 오케이 한 번 더 빨리 80% 좋아 좋아 태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배 잡고 이게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굿 반대발 야 연기 좋아 최대한 빠르게 이제 아 아 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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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발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코 힘주고 코 힘주고 오케이 예 왼발 잘 안돼요 왼발은 기호에 맞게 한 둘 셋 아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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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 타이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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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편하게 이 정도의 꼴 잡을 때 이 정도를 한번 보여 꼭 이렇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가도 안되고 너무 낮춰도 안되고 오케이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사이를 계속 돌거에요 피싱으로 중간 피싱으로 끈끈하게 도는거야 커브 포 준비 무릎 올려 빠지는 거 아니고 계속 그대로 좌우로 계속 타는거에요 좌우로 됐지 야호 좋습니다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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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최대한 많이 스텝 무릎 올려야돼 무릎 올리시고 예 무릎 올리시고 꺼보세요 꺼보세요 벌어지면 안되 벌어지니까 스텝이 안되는데 붙여줘야돼 해보세요 에 기본 피치 동작이 안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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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보다 나아야죠 스텝 무릎 더 올려 무릎 더 올려 스텝 아니야 무릎 올려야돼 피칭 한 번 더 좋아 좋아 태현 스텝 나 벌어진다 스텝이 대신에 벌어진다 스텝이 대신에 오케이 벅차 마시고 벅차 마시고 스텝 다운 스텝 오른쪽 오른쪽 오직 오른발부터 들어갔다고 나오는 거야 들어갔다 축구할 때 스텝 나오기 나오자 뒤로 가는 거 끝 스텝 오케이! 오른발부터! 오른발부터! 들어갔다! 나갔다! 오케이! 오케이! 잘하셨습니다! 나이스! 나이스! 오케이! 오른발부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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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, 사무실! 전! 리듬 있어야 돼! 리듬! 먼저 리듬 사면서! 빠르게 해도 리듬! 타이bertyажд Jahr! 오케이! 옥발부터! 야스 Fit 1뿬 더! 뱅뱅 고춧가루 버티는거야 코어로 버티 더 다별게 오케이 시작 이런거 하면 종아리 뭐 발가락으로만 잡는다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코어 하체 우리가 훈련한 근육들로 더 옆으로 가야지 이게 좌우로 움직여야 돼 좌우로 이게 아니고 아니겠죠 좌우로 이정도 움직여줘야 돼 대각으로 점프 점프했다가 떨어져야 돼 직선으로 가는게 아니라 점프 가벼운 점프 오케이 이정도 점프 이정도 뛰어줘야 돼 좌우로 싱싱 쭈진 오래돼 오래바랙 오래되면 오래된 오래되면 오래된 오래된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. 한 칸씩 뛰어넘는 거야. 우리 육상선수들도 보면 한 칸 해놓고 피싱을 하거든요. 피싱이 나가는데 한 칸씩 우리 아까 두 칸씩 피싱했죠. 근데 저희까지 70에서 100% 자기가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는 근데 내 몸이 좀 허리를 삐거덕하고 하면은 한 70%로 뛰고 한 칸씩 바로 나가는 거야. 바로 준비 한 칸씩 고 그냥 바로 그렇지. 다리야 무릎이 안 올라가. 피싱할 때 무릎이 올라가야 돼. 민기도 무릎이 올라와야 돼. 자조리도 무릎, 앞쪽으로 전반 굴곡일 때는 앞쪽으로 숙어져야 돼. 몸이 뽑고 싶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이번 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할 때 무릎을 올리는 게 정석인데 우리 이거 할 때는 스텝이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안 올려. 이것만 뛰어넘어 가는 거야. 빠르게 타다다다다 가서 바로 탄력 받는 것처럼. 아시겠죠? 한 번 더. 딱 이 기분으로 오케이 딱 기분으로 좋아자 오케이 라스트 한 번인데 지금 다 보니까 코너를 뛰어넘고 출발할 때 스피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나가요 제가 70% 그래서 100% 사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속도가 다르게 속도의 변화를 주고 최대한 빠르게 아시겠죠? 라스트 한 번 준비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빵 오케이 쭉 쭉 쭉 오케이 스텝 와봤죠? 그죠? 스텝 그대로 갔어야 돼 한 번 이거 안 돼 바로 오른 발을 뭐 뒤엔 거 한 번 써보려고 아 일부러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좋은 발을 그 다음 패스 훈련할 건데 이 팀이에요 팀 안 팀 저기 필요하나? 아냐 아냐 필요 없어 고급하시고 스트레칭 어 고둡 고른다? 네네 하나만 놔두고 여기 왼쪽으로